김덕훈 감독님 51번째 생신을 마주해서 선물을 드리러 찾아뵙습니다. 김덕훈 감독님 2번째 생신을 마주해서 선물을 드리러 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도 움직여야죠. 저희도 움직여야죠. 당황했을 때 사고 있네요.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김덕훈 감독님은 방송에 사배하고 있습니다. 어머니 방송 나와주실거죠. 다시 한번 방송하고 볼 수 있을까요? 그래요. 알겠습니다.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. 네. 경고 끝나고 레트로이 사인도 받았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